대인 돌파 자 흘러다운 공 자 수비가 붙은 상황에서 드립을 레반도프스키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? 네? 좋은 드리블인데요 트롯 트롯 레반도프스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이런 며시 수비가 붙었습니다 며시 어 자 치고 올라갑니다 돌파 시도합니까 수비를 채칩니다 기회입니다 슛 코널두 그룹 좋아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으 아 네 합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슛 슛 잘 말아냈어요 멋진 손방이에요 타임 나왔을 겁니다 으헣 으헣 정돔스키!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이어 은바페 뒷공간으로 호날두 기회입니다 오! 슈웃! 하! 낙디 모옹 낙디 모옹 낙디 모옹 킿 껌 하! 핫! 흡 슈팅! 나 비워옹 네이바르 수비세 보갑니다. 네이바르 수비세 보갑니다. 네이바르 수비세 보갑니다. 좋은 드리블인데요. 네이바르 슈팅! 오피사이드가 리오넬 메시 치고 올라갑니다. 포그마 적절한 수비였습니다. 낙비보험 토렁 이 시스템! 고! 은바패! 케빈 사브라이머! 은바패! 발기술이 좋은데요? 시스템! 시스템! 골코스트에 맞습니다! 아...